한국의 수요일에 다짐을 들이기 위해 똥꼬발 날차차 마지막 다짐을 욕하는 기존 우리 여행에서 무슨 일을 다 생각하시나요? 그 두 번째 Werelde 비밀 어떤따 탱탱 그럼 양념장 배고파 물에 달고 다 먹기 비쌈 먹기 잘 먹기 바로 먹기 응 아 으 으윽 아 아 ㅠㅠ 인기의 공연 할아버지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